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2시가 지나기 전에 골드애플 100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애플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위권은 두개밖에 없는데요 위대한 데미안 110억이고요 그리고 화염생관 아 서영쇠 말고 뭐죠 이름이? 뭐죠 이름이? 아 보석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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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두개 보고 가는거죠 사실 한번 10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 맥부터 어두운데? 느낌이 쇠한데? 100개를 구매를 합니다 깝니다 보석으로 깝니다 하핫 개막했네 아 의자만 두개나오는데 4꽁 2개나오고 몇개 남았나요? 40개 1대로 망한거같은데? 아 14개 나왔는데 이제 아 자리가 없다고? 와 진짜? 아 어디에 자리가 없는 것인가 패짱비 공격력하고 악세사리 공격력 딱 2개만 1개 까면 되나? 이야 한 번이 안나왔구나 아 그대로 망해먹었네 아 저 뭐 나왔습니까? 저 뭐 나온거 없나요? 악세사리 공격력 10억 나와요 10억은 9억은 나와요 저 뭐 나온거 없습니까? 저 뭐 나온거 없나요? 나온거 좀요 뭐 없습니까 저 아 없습니까? 하나도 없나요 100개에서 200개가 되는 기적을 다시 한 번 만들어봅니다 마..아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짱비 마련 아 아 자리 없네 잠깐만요 머리를 굴려봐 아 얘도 소비창 자리 없는데 우리는 만남을 갖는다 우리는 만남을 갖는다 우리는 만남을 갖는다 됐어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어 어 아 나 뭐 나온 줄 알았네 아 위대한 표현 이런거는 의미가 없잖아 위대한 표현 큰거 하나만 나오고 끝난다 아 또 자리 없네 또 어디야 이번에는 솔치가 자리가 없네 치고 버린다 하나만 나오면 된다 아 아 아 왜 또 어디야 아 자리 없는데 이제 아 아 잠깐만요 아 여기에 소울 이식한 가방 주기 좀 그런데 아 애매하네 아 아 아 됐어 됐어 어 아 안 버려요 살아먹었어 살아먹으면 안 버려요 흐흐 피에르 오지게 나오네요 아 피에르가 문제네 피에르가 문제야 어 다시 처리한다 망했어 망했어 안 돼 이거 안 된다 하나만 하면 끝난다 어 아 또 자리 없네 어디가 없는 거야 이번에는 어 아닌데 자리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로 이렇게 끝났으면 안 됩니다 어 어 어 왜 오는 거야 어 됐어 됐어 다시 따질게 어 아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따질게 아 두 개 남았는데 헤 Depart 머치님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어 30억 갓다 버릴 것이니깐 이렇게 열심히 사냥해서 1억 씩 모으고 있던데 20억을 꼭 갓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? 남들 다 나오는... 제건 왜 안 나오는 것입니까? 아 아~~ 그냥 가다 버렸네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아... 그만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라는것이 본전치기 가야되는데 하나만 남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? 메이포가 18만원 남았다 한번만 더 할까요? 랄더는 소울 증정식에 들어간다 저희의 만남은 17채 루타비스에서 만나시지요 10채 루타비스에서 만남을 수 있습니다 소울 다 드리겠습니다 아 소울 버리면 되는 곳이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소량없이 12채 루타비스에서 만남을 수 있습니다 소울 기둥끄리소 여러분은 2개가 도착해서도 자주 열리죠? 이 곳은 주연무증가 2초 27일 에너지 우선 125 도착하시고 메이포 predator 1 여기도 뭐있나? 아 일단 계신가? 오케이 오케이 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결정 이런거 어떡해 아 골드하트는 안되지 마지막입니다 그냥 30억 잃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안되면은 30억 잃고 끝내겠습니다 아 왜 또 어디가 문제야 아니 소울은 아 주문설만 하지 않나 일단 가보자 아 자꾸 흐름 끊기네 아 자꾸 흐름이 끊겨 아 자꾸 흐름이 끊겨 아 자꾸 흐름이 끊겨 아 자꾸 흐름이 끊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울좀 안나면 안되나? 소울만 안나면 한번만요 한번만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만 한번도 나와야됩니다 15억 버렸습니다 저에게 한번만 기회를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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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 eternally 한번만 한번만 아니에요? 아 어디 버릴 거 없는데? 라스트는? 아 끝났는데 날려먹었네 그냥? 아 아아 아 돈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27만원씩 팔고 있던데 아 돈이 없어가지고 10만원씩 사고 있는데 아 280만원 으흐흐흐흐 초이 35은 더 어디갔습니까 원시는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